안녕하세요. 프랜차이즈업의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업 실무 중 가맹금의 해당 여부, 가맹금의 종류, 사업단계별 가맹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가맹금의 해당 여부입니다. 다음에 4가지 경우는 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가입비, 입회비, 교육비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 지원, 교육을 받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하는 대가, 가장 일반적인 가맹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가맹본부에 대한 채무, 손해배상, 담보액, 세 번째, 인테리어, 초도물품 등의 가액, 네 번째, 기타 가맹점 운영권의 취득, 유지, 관리를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입니다.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금전 등을 지급했지만 가맹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. 가맹점 사업자가 상품, 인테리어 등의 대가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한 부분 중 적정 도매가격, 가맹본부에 기속되지 않는 금전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제3회 기간에 지불하는 것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행하면서 받은 금전, 신용카드, 상품권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할인료, 결제대행사, 포스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. 두 번째로 가맹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개시지급금으로 가맹비, 교육비, 위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표지의 사용, 영업활동 지원, 교육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전입니다. 두 번째,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상품판매 등에 대한 채무액, 손해배상의 지급을 담보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하는 이행보증금 성격의 가맹금입니다. 세 번째로 정기지급금으로서 상표 사용료, 광고비 분단분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 등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대가 및 상품의 가액 중 적정 도매가액을 초과하는 대가입니다. 마지막으로 초도물품비로서 가맹점 운영권을 지급받을 시 지급하는 인테리어, 설비, 상품 등의 대가입니다. 마지막으로 사업단계별 가맹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이 사업개시단계에서는 개시지급금, 계약이행보증금, 인테리어, 초도물품공급에 따른 초과이익이 가맹금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운영단계에서는 로얄티, 물품공급에 따른 초과이익이 가맹금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가입비나 이패비를 가맹금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가맹금은 다양한 형태로 나눠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이상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